안녕하세요 저고입니다 오늘 마셔볼 음료는 아침 햇살 인데요 아침 햇살도 호불호 음료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어릴땐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맛을 한번 볼게요 진하고 고소한 현미의 맛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미의 맛이 정말 강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1리터 원샷에 도전해 볼게요 지금 도전합니다 원샷 한입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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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곰이 마셔봤으면 하는 음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곰이 도전할게요